그래서 오늘 원래 비교 파트 실전 문제 풀의도 해야 되죠 이거는 기말고사 끝난 후에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앞으로 왔죠? 알아서 하겠지 뭐. 칠과 단어 파트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리드 교재 84쪽 84 그래서 우리 단어 파트는 쭉 살펴봤고요 스프레드 스프레드까지 스프레드나 밴드 같은 녀석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퍼지다라는 뜻도 있고 퍼트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요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도 무엇 무엇을 구부리다 할 때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라고 무엇 무엇이 구부러지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형식 동사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일형식 의미와 삼형식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일형식은 얘가 구부러지다 무엇 무엇이 구부러지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일형식 동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구부러트리다 할 때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체인지 같은 녀석이 그렇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다음에 수고입니다 자 이 녀석은 내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수고는 그래서 최소한 at least 됐습니까 아 아깝다 저거 저거 앞부분 못했는 거 내가 피기해서 카톡을 보내라 그래야 되는데 at least의 뜻은 최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반대말이 존재할 텐데 반대말은 뭐겠다 타이머 30초 30초가 휴식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at least and most가 서로 반대말 관계라면 at most의 뜻은 최대한 또는 기껏해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기껏해야 at least and most list 하면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한 두 녀석 정도 있을 텐데요 누구죠 at least 쳐다보면 같이 떠오르는 친구 없나요 다시 시작 그렇죠 little 과 그 다음에 less 가 있었죠 little less list고요 most 같은 경우에는 뭐 much 라든지 much로 치면 much more most 또는 many more most 자 그래서 at least at least 가 실제로 문장 속에 사용되는 표현은 뭐 at least there are at least there are ten people 무슨 뜻일까 at least there are ten people 무슨 뜻일까 at least there are ten people 무슨 소리겠어요 사람들이 있다 최소 10명은 있어 최소 10명은 있어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at most there are ten people 최대 10명이 있다 기껏해야 10명 정도 있어 됐습니까 자 at least의 뜻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고요 at most의 느낌은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기껏해야 10명밖에 없다 최소한 10명은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단어 수거에 어떤 느낌일 때 쓰는 거다 그래도 최소한 몇 명은 되네 최소한 난 뭐 최소한 만원은 갖고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 기껏해야 나 만원밖에 없어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설명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because of의 뜻은 때문에 인데요 이번 이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거냐 오케이 I was tired because of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 표현은 무법적 적합성을 따지면 당연히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법적 적합성을 따져보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 같아 내가 피곤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피곤했던 이유를 쭉 붙여놨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난 피곤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 또 틀린 문장 얘기할 건데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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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휴식 fair 스탑 해 30초 정확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저건 봐 운동 끝내자마자 바로 사장님 포 motivated . 뭐 이정도 폐널티면 납득이 갑니까 납득할 수 있는 패널티야 자 두 번째 문장도 틀린 문장입니다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because the loud noise outside 하고 싶은 얘기가 이번에 뭡니까 내가 어젯밤에 잘 못 잤대죠 왜 못 잤답니까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렸어요 됐습니까 The loud noise outside 의 뜻은 뭐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이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를 먼저 얘기하면 비커즈는 무엇이고 접속사구요 반면에 비커즈 오브는 그럼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커즈 오브는 뭐다 천치사겠지 뭐 됐습니까 이거 비슷한 거 우리 이미 배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랑 비슷한 걸 언제 배운 적이 있냐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번호가 몇 개 떠올라야 됩니까 이거 이 정도 떠오르죠 그쵸 3일 동안 그 다음에 어젯밤 어젯밤 단단히 동안 얘는 last night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4하고 during은 뭐다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를 그릴 수가 없다 누가 다를 그릴 수가 없어 주어동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을 다짜 떼 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why를 씁니다 똑같은 이유로 얘를 바르게 고치면 얘는 주어동서가 있죠 그러니까 비커즈 오브가 와서는 안 될 자리란 말이에요 becaus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반면에 얘는 더 라우드 노이즈 아웃사이드는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이고 이거 암만 길어봤자 여기 있는 예처럼 암만 길어봤자 잇이고 암만 길어봤자 잇이죠 그것 때문에 못 잤다고 얘기해요 누가 뭐뭐 해서 못 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 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반드시 비커즈 오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에 한국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 특히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의미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럴 때 뭐뭐 때문에는 뭐뭐 때문에 비커즈지 자 우리말로는 내가 어제 잘 못 잤기 때문에 할 때도 한글로 이거 세 글자 쓰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할 때도 우리는 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한글은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비커즈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커즈는 접속사 역할만 하는 거지 전치사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고 뒤에 누가 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비커즈 오브를 써야 된다 자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한 50개 정도 할 건데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제 준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뭐 이건 내가 잘못한 거에 적합한 합당한 내가 벌받아도 싼 양의 벌이다 뭐 이런 판단이 있잖아요 그렇지 한 50개 정도 더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오케이 50개 더 합니다 건강해지고 좋네 사진을 확인하세요 너 시끄럽고 조용히 있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뭘 더 나가야 되냐 비커즈가 접속사로서 비커즈는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최소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두 개는 더 알아둬야 됩니다 이 자리에 비커즈 대신 쓸 수 있는 건 as 하고 since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as도 접속사로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을 전달할 수 있고 since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을 전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since에 번호가 몇 개 붙게 되느냐 하면 두 개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since 제일 먼저 만났을 때의 뜻은 뭐뭐 이후로죠 since 2010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was 10 내가 10살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일 때는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다 되네요 그렇죠 내가 방금 전에 2010년 이후로 할 때 since하고 그냥 어떤 숫자만 딱 넣었지 누가 다 그릴 수 없죠 2010년 이후로 할 때 그리고 또 얘가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10 할 때는 선생님 맨날 땅콩 그릴 수 있죠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일 때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밥 먹고 7시에 다시 옵니다 밥 먹고 7시에 다시 오라고요 어? 유도 가야 돼? 아 유도는 그 동안 쭉 갔으니까 어? 그럼 7시에 뭐 있어? 7시 반에 뭐 있는데 유도는 그동안 쭉 했으니까 오늘은 어? 아 유도도 안 갔어 잘했네 아 아파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합니다 난 아파서 그럼 억울합니까 아 억울한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신 50개 할 테니까 아 50개 넘게 했는데 나도 100개 하지 뭐 오늘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었다 그리고 어때 뭐 죄의 양과 벌의 양이 서로 잘 맞는 거 같아 아니면 죄가 더 무겁고 벌이 더 가볍고 아니면 반대로 벌이 더 무겁고 죄가 더 가볍고 어땠어요? 비슷했습니까 죄와 벌의 합당한 판결을 내린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하도 말 안 들어서 그렇죠 항상 그럴 나이 그렇지 지나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한참 말 안 듣고 막 그랬죠 아닌데 전 말 잘 들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우리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FTER는 어때요 AFTER AFTER 여러분 혹시 AFTER SCHOOL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AFTER I HAVE BREAKFAST 이런 표현 사용 가능합니까 AFTER I HAVE BREAKFAST 가능하죠 그 말은 얘는 전취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AFTER 같거나 BEFORE 같거나 이러면 편해 문법이 얘는 전취사로도 쓸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AFTER SCHOOL도 되고 AFTER I HAVE BREAKFAST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ECAUSE는 안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지 그게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런데 뒤에 누가다가 있느냐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DEM이나 힘이나 너 때문에는 뭘까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I fell down 그렇죠 BECAUSE OF YOU를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에서 다른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문법입니다 그게 바로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것 또는 할 때는 뭐 지난 여름동안 DURING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LAST SUMMER는 암만 길어봤자 이 식으로 누가 다를 그릴 수가 없죠 하지만 네가 잠자는 동안 할 때는 WHY를 써야 하듯이 BECAUSE와 BECAUSE OF를 써야 할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BECAUSE 이제 AS나 SINCE 바꿔 쓸 수 있다 SINCE I DIDN'T SLIMED WELL LAST NIGHT 또는 AS I DIDN'T SLIMED WELL LAST NIGHT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고 WHY WERE YOU TIR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동사에 있는 덩어리 BECAUSE AS SINCE입니다 자 그러면 또 뭐도 알아야 되냐 BECAUSE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AS SINCE 가르쳐 드렸죠 그럼 BECAUSE OF랑 바꿔 쓸 수 있는 녀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DUE TO 하고 그 다음에 OING TO DUE TO THE LOUD NOISE OUTSIDE OING TO THE LOUD NOISE OUTSIDE 얘들이 BECAUSE OF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 정리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를 써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를 써야 한다 그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를 만드는 BECAUSE는 AS I WAS SAD BECAUSE I WAS SAD SINCE I WAS SAD 내가 슬퍼서킷 때문에 3종 세트겠죠 근데 포구 HEAVY RAIN이죠 그쵸? 그럼 HEAVY RAIN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OF THE HEAVY RAIN BECAUSE OF IT 할 수 있는 거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문장 자꾸 고여주면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수고가 좀 어려운 게 연달아 나오네요 그래서 뭔가를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라는 표현의 수고입니다 새로운 뭐 A GOOD IDEA 이런 거 집어넣어서 익히면 되겠죠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좋은 생각을 해내다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또는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 뭐 그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내가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할까 내가 피자를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COME UP WITH A GOOD IDEA I CAN MAKE PIZZA DELICIOUS 이런 식으로 어쨌든 COME UP WITH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수고입니다 빈칸으로 해서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또는 이거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도 COME UP WITH 세 단어로 되어 있고요 오케이 여기에 목적으로 써 it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것을 생각해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COME UP WITH IT 하면 되겠죠 이어동사 이런 거 아닙니다 사이에 낀 가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COME UP WITH IT COME UP WITH THE WAY 방법을 생각해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말리다가 보이네요 뭐뭐를 말리다 DRY OFF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양반을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나의 양반을 말리다 DRY OFF MY SOCKS 혹시 DRY MY SOCKS OFF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될 거 같죠? 맞습니다 DRY OFF는 뭐다? 이어동사라고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DRY MY SOCKS OFF도 되고 DRY OFF MY SOCKS도 된다 MY SOCKS 암만 길어봤자 댐이죠 댐 댐 댐 댐 목적이니까 목적어 그러면 DRY THEM OFF 됩니까? DRY THEM OFF 되죠 DRY OFF THEM 됩니까? DRY OFF THEM 됩니까?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이어동사니까 이어동사의 특징이죠 이어동사의 특징 이어동사는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DRY MY SOCKS OFF DRY OFF MY SOCKS 둘 다 되지만 MY SOCKS를 목적적인 댐으로 바꿨을 때는 DRY THEM OFF 밖에 안 된다 이어동사라는 거 잘 챙겨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너랑 똑같이 JUST LIKE YOU 하면 되겠죠 나랑 똑같이 해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할 때 JUST LIKE ME 하면 되겠죠 JUST LIKE YOU JUST LIKE ME 나랑 똑같이 JUST LIKE ME 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환하게 밝히다가 보이네요 환하게 밝히다 LIGHT UP 그 방을 한번 밝혀 볼까요 그 방을 환하게 밝히다 LIGHT UP THE ROOM 하면 되겠죠 LIGHT UP THE ROOM 그러면 LIGHT THE ROOM UP 된다 안 된다 된다 THE ROOM 암만 길어봤자 잇이면 여기 밖에 안 된다 LIGHT UP 또 뭐다 이어동사입니다 LIGHT IT UP 그것을 환하게 비추다 LIGHT IT UP 밖에 안 된다 하지만 THE ROOM을 목적으로 갈 때 LIGHT THE ROOM UP 또는 LIGHT UP THE ROOM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이어동사 자 내가 이제 학원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택시운전기사 아저씨가 그쵸 규진이한테 거기 김규진군 이호동사가 뭔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알려드릴래요 이호동사라고도 부르고 동사구라고도 부르죠 택시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 규진이한테 거기 김규진군 이호동사가 뭔가 그럼 뭐라고 알려드릴래 당연히 뭐라고 알려드릴래 이호동사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라고요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것이다 여기에 있는 UP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UP이 위로 라는 뜻만 있는게 아니고 완전히 끝까지 OFF도 마찬가지 뭔가를 떼어내는 떼어내 뭐 붙어있지 않도록 이란 뜻에 부사입니다 부사 어떻게 OFF도 그렇고 UP도 그렇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를 했고 동사 플러스 LOOK ME AT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COME UP IT WITH COME UP WITH IT COME UP WITH IT COME UP WITH IT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전지사들이란 말 동사 플러스 전지사입니다 얘들은 LOOK AT IT COME UP WITH 그래서 이어 동사가 아니구요 절대로 이 사이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동사 플러스 부사인 DRY OFF나 LIGHT OFF은 목적어가 사이에 낑겨도 되고 끝에 가도 되는데 암만 길어봤자 하면 인간없는 것만 좋아한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뭐 1학년 때 했던게 보이네요 그렇죠 많은은 LOTS OF 또는 LOTS OF인데 얘는 MANY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또 MUCH의 뜻도 갖고 있죠 그러면 LOTS OF나 LOTS OF를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지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MANY는 MANY BOOKS 밖에 안 됐구요 MUCH는 MUCH MONEY 밖에 안 됐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에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양이 많은 이란 뜻이지만 얘는 ALL OF 같은 경우에 ALL OF 뭐도 되고 ALL OF 북수도 되고 ALL OF MONEY 둘 다 된다는 얘기는 MANY도 되고 MUCH도 되는 녀석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저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햄버거나 또는 피자 같은 I like fast food such as 햄버거 and 피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는 저는 즉석 음식 좋아해요 I like fast food 햄버거나 피자 같은 such as 햄버거 and 피자 됐습니까 자 such as 구체적인 방금 봤듯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들고 싶을 때 얘를 들고 싶을 때 쓰는 거죠 I like fast food such as 햄버거 and 저 패스트푸드 좋아해요 해놓고 상대방이 혹시 패스트푸드가 뭔지 잘 모를까봐 덧붙여서 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대장찌개 먹으러 가자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아 국세 음식인가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덕분에 한번 만들어 보면 네 네 덕분에 Thanks to you 하면 되겠죠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여기 있었지 네 덕분이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 해볼까 정부의 발명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나 안 나아진 거 같은데 노동자들이 더 늦은 시간까지 야근도 하게 된 거 같은데 어쨌든 됐습니까 자 정구를 발명하다가 뭐야 자 invent light bulbs invent light bulbs invent light bulbs 그러면 이걸 가지고 thanks to invent light bulbs our lives our lives have become better 자 일부러 선생님이 뭔가 틀리게 자꾸 해 놓고 여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Thanks to invent light bulbs our lives have become better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요 아까 전에 네 덕분에가 뭐였어 thanks to you 조 그쵸 힌트 줬어 여기 어디가 틀렸는지 thanks to inventing light bulbs our lives have become bet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너가 thanks to 할 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아니고 말 다 안 끝냈는데 너희들이 끝내줘야지 thanks to 할 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다 됐습니까 오케이 thanks to invent 되게 입에 착착 붙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런 거 비슷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은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thanks to 이제 이제 아이고 오늘 수거는 설명할 게 많네 자 수천마리의 물고기 해볼까요 수천마리의 물고기 thousands of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피쉬는 셀 수 있지만 단복수형 수각 형태와 같으니까 thousands of fish 하면 수천마리의 물고기 늘 이런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thousands of 하고 나서 내가 뭐를 얘기할 거냐 그러면 삼천은 뭐죠 삼천만큼 사랑해 삼천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쓰리 삼천만큼 됐습니까 자 thousand라는 단어 보니까 복수형이 가능하죠 그 원칙적으로는 뭐 일천은 one thousand겠지만 이천부터는 two thousand three thousand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란 말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2, 3 이런 것들 복수를 써야 될 때도 단수로 그냥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왜 복수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천 만약에 뭐 이천 마리의 물고기 하고 싶으면 two thousand of fish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한 숫자를 표현할 때는 삼천마리의 물고기 할 때도 three thousand of fish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뭐 이천이 삼천이 좀 애매한 숫자죠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복수 형태 써야 된다 수백 마리의 수백 개의 하고 싶은 글은 뭐라고 하겠다 hundreds of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백만 개의 하고 싶으면 millions of 이렇게 쓰면 거고요 됐습니까 애매한 숫자일 때는 무슨 형태 써야 된다 이와 같이 복수형을 써야 된다 명확한 숫자가 아닐 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둘 앞에다 똑같이 쓰겠죠 얘들 둘 다 뭐다 둘 다 이어 동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tv를 끄다 turn the tv off turn off the tv 되지만 the tv 앞만 길어 봤다 it 했을 때는 뭐 밖에 안 된다 turn it up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turn up 뭐 여기다 볼륨을 넣으면 되겠네 turn up 더 볼륨도 되고 turn 더 볼륨 업도 되지만 turn it up 밖에 안 된다 전 다 이어 동사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파트 좀 더 집중탐구 하도록 합니다 먼저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암흑은 darkness이고 반대말은 뭐였더라 brightness였죠 darkness, brightness darkness, brightness 됐습니까 자 darkness의 형용사형은 어두운 이란 뜻을 가진 말은 dark였죠 그리고 dark의 반대말은 bright였죠 밝은, bright, 어두운, dark 명사형은 darkness, brightness NESS를 붙여서 명사형이 되는 녀석들이 꽤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햇빛은 sunlight 그럼 달빛은 moon light 별빛은 star light 이겠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sunlight, moonlight, star l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합쳐진 말이죠 sun과 light가 당연히 합쳐진 compound word입니다 합쳐진 말 태양과 빛 sun, light sunlight, moonlight, star l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은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말은 sun, sun, shine 이 있다 있죠 붙였습니다 sunshine 햇빛, sunshine, sunlight 선과 light 그 다음에 정전도 보이네요 정전은 블랙아웃 되면 무엇이 존재하게 됩니까 그 공간 속에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그 공간 속에 무엇이 존재하게 됩니까 영어로 말 좀 해줄까요 darkness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블랙아웃도 합쳐진 말이죠 블랙과 아웃이 합쳐진 말이긴 한데 sunlight은 명사와 명사에 compound 시킨 거고 합친 거고 얘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compound 시켜서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블랙아웃 오케이 그 다음에 낮 시간은 뭐라고 그러고 데이타임이고 당연히 밤 시간은 night time이라고 한다 데이타임 night time 특별히 어려운 거 집중탐구 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이 들어간 구동사라고 쓰고 는 쓰고 뭐 쓸까 이어동사를 동사구라 부르기도 하고 구동사라 부르기도 하고 용어를 좀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어동사 구도사 구동사 동사구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다 turn it up 그것을 되돌려 주다 turn it back 그것을 제출하다 turn it in 그 다음에 뭐 이래 그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다 turn it out 됐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다 turn it out 그 다음에 그것에게 의지하다 네 turn it 방금 지금 turn it 뭐 아니라고 얘기했어 이어동사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 나머지 turn it up turn it back turn it in 터닐아웃은 이 여동사지만 턴 투 잇 터닐투 아닙니다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 뭐 소리를 높이다 또 있잖아 그쵸 소리를 높이다 잇을 넣어서 터닐아 그쵸 소리를 낮추다 턴이 땅 그 다음에 또 턴 들어가 있는거 뭐 없나 턴 턴 턴 턴 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소한 적어도 하면서 뭐라그런다 포지티브한 느낌이다 네거티브한 느낌이다 어떤 느낌 포지티브한 느낌이다 됐습니까 앳 리스트의 반대말은 뭐고 앳 모스트고 앳은 어떻다 어떻다 네거티브하다 부정적이다 왜요 앳 모스트의 뜻은 최대한 또는 기껏해야 이렇듯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트는 긍정적이고 리스트는 부정적이야 I have 리스트 머니 라고 얘기하는 애 I have 리스트 머니 라고 얘기하는 애는 내가 돈이 제일 적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했죠 I have 더 모스트 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표정이 좋겠죠 내가 돈 제일 많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앳을 붙여서 앳 모스트 앳 리스트 하니까 느낌이 달라지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쉐임 한 거야 프라우드 한 거야 프라우드 한 거죠 아 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해 됐습니까 그래서 그 편 읽어보겠습니다 At least once a week You should exercise 이건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I exercise 이러면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한다 제가 조금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안 봤습니다 I exercise 로 봤어요 내가 설명한 거 근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떤 표정 지을 수 있다 이런 표정 지을 수가 있다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지 그 다음에 come up with은 이 여동사 아니고요 come up with it 이런 식으로 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come up with it 아까 했던 거네요 됐습니까 나는 좋은 생각을 떠올려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이따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난 좋은 생각을 해내야만 해 I I 부터 읽어주실래요 Need to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have to나 must 됐습니까 I have to come up with a good idea I must come up with a good idea 난 좋은 생각을 해내야 하는데 Obligation 표현이라 했습니다 Obligation 이건 뭘까 의무 겠죠 의무 표현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나는 좋은 생각을 해낼 필요가 없다 I don't need to come up with a good idea I don't have to come up with a good idea 여기다 넌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해내서는 안 된다라 했죠 이건 뭐 이거 조동산 must에 대한 설명하면서 must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데 뭐 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다 했었죠 스파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a spy 그런데 1번 뜻인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 need to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여기에다 not을 넣어줬을 때는 지금은 같은 함께 길을 갑니다 이 셋이서 이 셋이서 같이 사이좋게 잘 가고 있어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 같은 뜻을 갖고 있단 말 이 셋이서 근데 야 니들 너희들 한번 부정문으로 만들어 봐 해서 not을 집어넣었더니 I don't need to I don't have to 는 불필요 표현이라고 할 필요 없다고 I must not 은 금지로 바뀌죠 그래서 얘들 둘이는 계속 not을 집어넣고 같이 가지만 다른 의미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조동사 할 때 설명 드린 적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해 해부터 또 나오네요 너는 접시를 말려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dry the dishes off 해도 되고 you have to dry off the dishes 그랬는데 the dishes 는 안 망들여 봤자 them이니까 them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밖에 안 된다 you have to them off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you have to dry them off 오케이 그 다음에 turn up과 turn down 됐습니까 오케이 라디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나는 이 노래 좋아합니다 the radio I like this song turn the radio up 또 되겠죠 하지만 turn it up 밖에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습니까 뭐 집중탐구 그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숙제 풀어 오시기 바라구요 여기까지 한 섹션이 끝난 거죠 어떤 섹션 끝났습니까 7과의 그렇죠 단어 파트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 대화 표현 파트 할 차례죠 클래스 카드는 숙제들 잘들 하셨나 모르겠네 자 목이 막 갈라지네 7과 먼저 알고 있음 표현하기 알고 있음 표현하기 야 너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돼 나도 알아 뭐 이런 거겠네 좋습니까 나도 알아 뭐 이런 거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보이냐 가장 대표 표현이 I've heard that을 하겠대요 I've heard that I've heard that 나 들어본 적 있어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나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얘기야 알고 있단 얘기야 알고 있단 얘기 되는 거니까 알고 있음 표현할 때 I've heard that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OK 대표 표현 I've heard that 에 대해서 배워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기시켜주는 게 뭐지 상기시켜주는 게 뭐지 상기시켜주는 게 뭐지 상 그렇죠 뭐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까 뭐 하지 않게 그렇죠 잊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잊지 않게 도와주게 잊지 않게 도와주게 잊지 않도록 상대방이 아무래도 쟤 잊 깜빡할 거 같아 오늘 비 왔는데 그렇죠 오늘 비 왔는데 비가 이제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있을 때 학원에 오면 당연히 뭐 들고 갔겠어 뭐 들고 갔겠어요 차 들고 갔겠어요 우산 들고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실 때는 꼭 두고 가더라구요 그렇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우산 챙겨 가야 되는 거 잊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야 우산 챙겨 가는 거 잊지 마 또는 우산 챙겨 가야 되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겠답니다 대표 표현은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가 있고요 아이고 이것도 나오네 여러분들 앱 중에 리마인더라는 앱이 있어요 리마인더 써 본 적 있나요? 리마인더 앱 써 본 적 있습니까? 써 본 적 없습니까? 에이 뭐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거 꼭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리마인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여기에 화면에 보면 d-모래 d-모래 그 밑에는 d-11 d-41 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게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는 거죠 이게 뭔데? d-11 d-11은 여러분들과 관계없고 d-41이 너희들이랑 관계없고 뭘까 이거 d-41 뭘까? 시험 41일 남았다고요 자 그래서 리마인더라는 앱은 뭐 하는 앱이냐면 뭔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스펠링은 리마인더 앱을 영어로 검색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옵니다 이 리마인더 앱이 하는 기능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리마인더 앱은 어떤 내가 이 앱을 열었어 그렇죠 이 앱을 열어서 막 쓰려고 그러면 일단 아니면 니들이 이제 앱 개발자가 되고 싶어 앱 개발자 돼서 앱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은 앱스토어에 팔아 가지고 돈 좀 벌고 싶어 근데 이번에 리마인더 앱을 만들고 싶어 그럼 니들이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러면 리마인더 앱에 어떤 기능들을 넣어야 될까? 응? 일단 뭔가를 타이핑해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타이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글씨 같은 거 그렇죠?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뭐 뭐 뭐 뭐 뭐 오후 3시에 약먹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 그런 기능 플러스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알람을 울려줄 수 있는 기능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이 스마트폰에 GPS가 들어 있죠 그쵸? GPS가 뭐 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알죠 GPS가 무슨 기능 합니까? 지구상에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GPS죠 그래서 요즘 리마인더 앱은 어떤 기능도 들어 있냐 어떤 특정 장소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팝업창이 뜬다든지 아니면 알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데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들키기 전에 얼른 설거지 미리 해놓기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무슨 앱이다? 리마인더 앱이고 그렇다면 리마인드라는 동서가 존재하고 리마인드의 뜻은 뭐겠다? 기억하다 리마인더 앱이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기억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리마인드의 뜻은 뭐겠다? 기억을 어렵다기보다는 그 말을 한글로 뭐라고 한다? 참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리마인드의 뜻은 참기시키다 잊지 않게 해주다 됐습니까? 리마인드 웨딩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대죠 리마인드 웨딩이 뭘까요? 재혼하는 건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들이 뭐 20주년 기념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 번 더 결혼식 올리는 거 그거를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을 왜 할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뭐 하자 뭐 하자 참기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리마인드 Let me remind you that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문법적인 설명할 거 이거 같은 경우에 문법적인 설명할 것도 조금 있고요 뭐 얘는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먼저 알고 있음 표현할 때 대표 표현은 I've heard that 뒤에는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that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온다는 얘기는 이 that은 뭐한 녀석이다? 문법적으로 쓰면 접속사 대시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죠 얘는 명사절을 건만드는 대시며 지금 I've heard heard 동사에 무슨어니까 목적으로 쓰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이렇게 괄로 칠 수가 있다 생략 가능한 대시다 건만드는 대시인데 목적어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생략 I've heard 한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so that을 쓰고 완벽한 문장을 써도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뭐 나는 네가 뭐 뭐 레이스에서 우승했다는 거 들었어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그렇죠? I've heard that you won the rac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비교 비교 나는 그거 들었다 나는 그거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I've heard of it I've heard of it 난 그거 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 소식을 들었다 더 뉴스 대신 온 거야 지금 나 그 소식 들었다 I've heard of the news 또는 I've heard about the news라고 합니다 자 that 절이 왔을 때 문장을 목적으로 할 때는 I've heard that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것을 들었다 할 때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I've heard of it I've heard of the news I've heard about the news 이렇게 about이나 of 그냥 누가 다 이 땅콩 못 끓이는 경우에 전치사보나 about이나 of를 쓴다 I've heard of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So I've heard of that 이렇게 하면 완료 경험은 계속 결과 중에 뭐가 이거 have plus BP니까 현재 완료 시점은 완료 경험은 계속 결과 따져봐야지 칼로 두부 썰듯이 딱 하기는 곤란하지만 뭐의 느낌이 강하다? 경험적 용법이다 난 들어본 적 있어 나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나 저 얘기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 어려운 푸시 기억날 때 나 저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 됐습니까? I've heard of it 또는 I've heard about 할 때는 그냥 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 about이나 of을 쓰고 완벽한 문장을 I've heard that 쓴단 경험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A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때 얘기하는 겁니다 I've heard that they will get married soon 이런 식으로 I've heard that they will get married soon 내가 들어본 적 있는데 뭘 들어봤대 그들이 곧 결혼할 거라는 거 들어봤어 I've heard that they will get married soon 근데 B도 알고 있는 사실이면 B가 뭐라고 하겠다? I've heard that too I've heard that 잘 안 쓰고 I've heard of that 또는 I've heard about that 이건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I've heard of that too I've heard about that too 나도 들어봤어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A하고 B하고 둘 다 그들이 곧 결혼할 거란 걸 알고 있다 나도 들어봤어 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반면에 A가 말한 사실을 B가 몰랐을 때는 B가 뭐라고 해봤어? I didn't know that 난 몰랐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I didn't know that they will get married soon 그들이 곧 결혼할 거란 사실을 난 몰랐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중요표현 더하기 살펴볼 건데요 성형편부터 칠해볼까? 그렇습니까? 여기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할 게 있겠죠 잠깐만요 첫 번째 세 가지 중요표현 배울 건데요 첫 번째 I've heard that you have a little sister 라는 표현은 전형적이죠 내가 뭐 해 본 적 있다 들어 본 적 있다 너에게 여동생이 있다라는 것을 that에다 관로하면 되겠죠 I've heard you have a little sist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건 잘 안 쓰는데 이 표현은 그나저나 여기에 이 녀석은 왜 밑줄 쳐놨느냐 이게 생긴 걸로만 따지면 무슨 시젠데 I understand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무슨 시젠데 사실 현재 진행형이죠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얼마든지 언제까지 표현이 가능하며 가까운 미래 표현이 가능하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확정된 미래일 경우에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로하면 되겠네요 뒤에 완벽한 문장 이거 똑같이 겁만 드는데 understand 동사의 목적이니까 I know I understand 좀 어색하고요 I know 정도가 좋겠는데 understand 쓰면 안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좀 어색하고요 I know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난 너네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갈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적용적으로 I know that 알고 있는 거 표현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 번째는 found out에다가 표시하고 love에다가 표시했는데 왜 했을까요? 그렇죠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시제의 일치를 수학공식처럼 외운 친구들에게는 이게 틀렸다 라고 얘기할 만한 형태인 겁니다 왜 이게 틀렸다는 얘기냐 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내가 왜 틀린 문장이 될 수밖에 없냐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인 거 같냐 하면 나는 네가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아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었던 시점이 과거니까 네가 도서관에 있었던 것도 언제라 해야 됩니까? 과거라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뭐 아까 뭐 어제 이런 거 집어넣는다 네가 어제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건 시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짝 짓는 거 I know that you were at the library yesterday 이거 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시점이 뭔데로 바뀌었어 현재로 바뀌죠 그렇죠? 네가 언제 도서관에 있었어 과거에 도서관에 있었던 사실을 현재 알고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됩니다 CJ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의를 드리면 CJ 일치는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말이 되도록 어떤 동작의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 거 네가 과거에 도서관에 있었던 사실을 과거에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말이 되고 네가 과거에 도서관에 있었던 사실을 어 뭐야 현재 알고 있다는 것도 나 지금 알고 있거든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알고 있다 말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짝을 짓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 알고 있는 건 과거인데 네가 도서관에 존재하는 건 현재야 뭐 예지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상한 문장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 종속절이라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곧 배울 거예요 head plus pp 써서 과거보다 더 과거 얘기할 때 have, has 말고 head plus pp 쓰는 거 곧 배웁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못 뛰어 넘어간다 현재로 막 가고 이런 게 원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얘는 어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알아냈답니다 내가 알아냈었다 테디아의 사실을 알아냈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선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문법 규칙대로라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아니면 head plus pp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현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생선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장을 보고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예로는 나는 알아냈다 뭐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을 I found out that the earth was round 가 아니고 is round 이런 식으로 시제일치의 예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단어할 때 우리가 find out 만나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대화 파트에서 증정했습니다 알아내나 find out find out 같은 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뭐였더라 그 그 그 그 그 너 안 나옵니까 I figured out that Japanese people love eating fish 좋습니까 오케이 자 중요표현 만나봤고요 그럼 진짜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그 시제로 돼 있죠 이 진행형 시제인데 이게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결혼할 계획이다 라고 해석한다 결혼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결혼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들어 그래서 I've learned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그랬더니 B도 알고 있는 상황을 두 개를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B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면 I've heard that too 그 다음에 B가 몰랐었다면 Really? I didn't know that 이런 식의 반응이 올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내가 들어본 적 있다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그랬더니 나도 알아 I've heard that too 정말이야 난 몰랐는데 됐습니까 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I've heard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I know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되겠죠 I understand 들은 좀 어색하지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I've found out 또는 find out 써되고요 I've found out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알고 있음 표현하기는 난이도가 어때 보입니까 낮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상기시켜 주기 상기시켜 주기는 문법적 설명할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조금 아까 1번보다 알고 있음 표현하기 보다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은데요 일단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뭐뭐 해야 할 일은 과거인가요 이 행동을 과거에 하는 건가요 현재 하는 건가요 미래 하는 건가요 그렇죠 미래라는 걸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억나도록 도와주고 싶을 때는 쓸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 일단 가장 대표적인 쉬운 것 두 개는 Don't forget to do 또는 remember to do 을 쓸 수 있다 명령문인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그쵸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 가라 해야 되는 거 잊지마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그렇습니까 우산 챙겨 가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렴 이런 표현들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Let me introduce가 뭔 뜻이었더라 Let me introduce 내가 나를 소개해도 될까요 이런 뜻이겠죠 My self 까지 넣었을 때는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Let me remind의 뜻은 내가 뭐 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죠 내가 상기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기억을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Let me remind you 자 remind 사용하는 거 보니까 꼭 뭐 같이 사용하냐 tell a b 처럼 쓰죠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하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remind도 똑같이 뭐 쓰면 remind a b 쓰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뜻이겠죠 근데 이 b가 지금 완벽한 문장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that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우산 챙겨 가야 되는 거 잊지 마라 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let me remind you let me remind you you should take 쓰는 게 낫겠습니다 you should take an umbrella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뭐라고요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뭐라고요 뭐라고요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뭐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더니 중1 때 배웠던 게 생각날걸요 이거 같은 게 뭐였더라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표현 중1 때 배웠던 게 생각날걸요 뭐였더라 그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물음표로 끝나는 거 같은 거 배웠는데 틀림없이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물음표로 끝나는 거 뭐였더라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하고 같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개 더 얘기해야지 같은 거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could I introduce myself to you 같죠 그러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또 뭐하고 같다 may I remind you that 하고도 같겠죠 can I도 되겠고요 can I remind you that may I remind you that could I remind you that could I remind you that I remind you 여기 써있으니까 remi end 네 그리고 여기 문법적 설명해야 될게 뭐죠 문법적 설명해야 될게 그리고 이제 뭐 쓰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될 상자 4개죠 그렇죠 like to do doing 얘를 위치를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됐습니까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는 to do 만 좋아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얘 뒤에는 to do 만 와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 wan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무엇을 원하니 할 때 수용하는 것 이럴 때 그럴 때는 얼마 그럴 때 to do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얘는 반대로 ing만 좋아하죠 목적으로써 동사의 형태 을 같은 식으로 가져야 되는 동사들이 묶어놨었죠 like 같은 경우엔 like to swim 해도 되고 like swimming 해도 된다 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친구가 얘랑 얘랑 같이 들어있는게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목적으로써 투부정서가 오든 동명서가 오든 아무 상관없는 애들 자 근데 얘도 비슷하죠 얘도 뒤에 뭘 쓸 수 있고 to do도 목적을 가질 수 있고 doing도 목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럴 때 이거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try 뒤에 to 부정서가 목적으로 왔을 때는 try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노력하다 s다 땀 흘리는 뜻이라 했어 나는 그거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었다고 what did you try? 무엇을 노력했니? to do it 그것을 해내는 것을 try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s다 라는 뜻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동작하는 것을 노력하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노력하다 할 때 목적으로써 투 부정서 형태가 와야 된다 반면에 i tried wearing the shoes 이 문제의 뜻은 나는 시험삼아 그 신발을 한번 신어봤다 나한테 그래서 신발을 신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발에 안 들어가는 것을 낑낑거리면서 노력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시험삼아 해보다 그래서 마트 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마트 가면 아줌마도 이렇게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지만 요즘 다시 하죠 우리가 마트 가서 했던 건 try to eat이야 try eating이야 try eating 해본 거죠 맛이 괜찮은지 아닌지 시식 해본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것처럼 try는 이렇게 뭐가 오래됐다 해서 try 자체의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근데 얘하고 같이 try하고 같이 있는 녀석이 누가 있었다 remember 하고 고갯이 있단 말입니다 얘들도 뒤에 어떤 형태의 동사가 목적으로 왔을 경우 뭐뭐 하다를 의미로 설명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거기에 가다를 기억하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 거기에 가야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뒤에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문장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제 과거로 바꿔서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요 됐습니까 이 두 문장 중 한 문장은 그녀를 만났어 두 문장 중 한 문장은 그녀를 만난 거고 나머지 한 문장은 그녀를 만난 적이 없어 그녀를 못 만난 거야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자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배우고 있습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억 시켜줄 때 그쵸 forget to do remember to do 이렇게 하면 뭐 don't forget to do 하면 아까 선생님이 미래에 하고 발로 해갖고 스피기 해두라 그랬죠 don't forget to do 하면 미래에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요 remember to do 하면 마찬가지 미래에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라 했어 자 그러면 1번 문장 2번 문장 중에서 그녀를 안 만난 문장은 어느 문장일까요 위에께 안 만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forget to do 가 오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잊다 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forget to do 이 목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겠어요 forget to do 이 목적으로 보면 뭐를 잊는다는 표현이겠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forgot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서 그런 그걸 깜빡해서 그녀를 만나지 못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forgot to meet her 아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아 맞다 5시에 초록홍을 해서 됐습니까 그걸 잊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치매 걸렸다는 얘기죠 나는 그녀를 만났던 사실을 잊었다 만났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조금 갖고 놀아볼까요 이상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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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나하고 그녀는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 문장 싸울 일이 없겠죠 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만나기로 했는데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 그녀와의 만남을 회상하고 있겠죠 그녀 만나서 참 좋았었어 같이 재밌게 놀았어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녀를 만났던 걸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미래에 만나야 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멤버랑 포겟은 자 기억 이제 정리하면 리멤버 투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지킬 거란 얘기고 포겟 투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리멤버 두잉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포겟 두잉은 과거에 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 시켜 죽이니까 상기 시켜 죽이니까 상대방이 언제 할 일에 대해서 명령문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엔 전부 다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트에 쭉 설명되었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표현 더 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사진 보내줘야 되는 거 잊지 말고 꼭 보내줄라고 하고 있죠 Just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하고 있죠 얘가 일로 가고 싶은데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네가 밖에 나갈 때 문 잠궈야 하는 거 lock은 뜻이 뭐겠어? 얘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그렇죠? 명사로서는 자물쇠 됐습니까? 동사로서는 잠그다 반대말은 오픈 밀어서 잠금 해제 슬라이드 그거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처음 설정하면 영어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아닌가요? 요즘은 바로 한글로 나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밀어서 잠금 해제 슬라이드 투 언락이죠 슬라이드 뭐해라 슬라이드 이렇게 해라 미끄러트려라 하늘 위에 손가락으로 뭐하기 위해서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언락 됐습니까? 잠그다 락 잠금 해제하다 언락 됐습니까?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이거 틀렸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줘야 되겠죠 언제 나갈 겁니까? 미래에 나갈 거니까 좀 이따 나갈 때 문 잠궈야 되는 거 꼭 기억하렴 이런 뜻이죠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됐 뒤에 요거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겁만드는 됐이고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이 됐을 보고 전치사라 그런다 접속사라 그런다 접속사 됐습니까? 접속사 말고 전치사는 인 더 룸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목적을 사용했으니까 요거 생략 가능하죠 Let me remind you may I remind you? 제가 상기시켜드려도 될까요? 내가 상기시키도록 해주세요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 이런 것을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나쁜 놈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거 그렇죠 어디 버리닥머리 없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문 잠궈라고요? 니 나갈 때 됐습니까? 자 요런 거를 그릴 수 있고 누가 다 그릴 수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얘를 보고 구라 그런다 했어 절이라 그랬어 절이라 그런다 했죠 절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 있죠? 버리닥머리 없이 뭐 넣지 마라 일 넣지 마라 그랬죠 됐습니까? 언제 문 잠궈라고요? 니 나갈 때 됐습니까?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됐습니까? 자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요 요걸 뭐 여기다 밑줄 끄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또는 뭐 여기다가 밑줄 끄고 요거 대신 뭐 어디든 상관 없는데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 배웠냐? 중일 때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대신 쓸 수 있는 건 중일 때 뭐 배웠다? Be sure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되죠 Be sure to lock the door Be sure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반드시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Be sure to lock the door Remember to lock the door 됐습니까? Be sure to do 도 뭐하기다 상기시켜 줄 때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Be sure to lock the door Be sure to send me some pictures 자 미 뒤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더라? What me? Send some pictures to me죠 다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 재정보를 해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대화가 보이네요 나는 하이킹 갈 계획이라 그랬더니 뭐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물 한 병 챙겨 가는 거 잊지 마라 물 챙겨 가는 건 하이킹 갈 계획이야 그랬더니 야 물 한 병 꼭 챙겨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계획을 뭐라고 어떤 계획 말했더니 I'm I'm부터 읽어주세요 I'm going to go hiking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또는 Remember to take a bottle of water 또는 주동산 하나 넣어주는 게 좋겠죠 Then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네가 물 한 병 챙겨 가야만 한다는 것을 너에게 내가 상기시켜 주게 해주세요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Be sure to take a bottle of water 됐나 했죠 반드시 물 챙겨 가거라 Be sure to take a bottle of water 그래도 May I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뭐 이거 3종 세트도 될 거고요 Could I remind you Can I remind you that 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빈칸 채우기 빈칸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뚱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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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에서 보지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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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하기 하고 뭐하기 나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알아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야 이거 잊지 말고 꼭 해래 이거 해야 될 거 기억하고 있어래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 1이니까 나 그런 얘기 들었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 나도 들었어 어 그래? 깜짝 놀라면서 서프라이즈드 하면서 그 다음에 난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겠죠 자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가 먼저 시작합니다 걸이 뭐래요 I like this son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the phone?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the phone? 뭐라고요? Can you? Can you 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거리 Can you turn up?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Can't highest volume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그랬더니 거리 뭔가 좀 잘난척 하는 것 같아 난 이런 것도 알거든 그래서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그랬더니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 좀 뭐 너의 뭐 끊어있기 표시하면 Can you turn up the volume은 볼륨인데 어떤 볼륨 on your phone 하고 있죠 니폰의 볼륨 좀 높여줄 수 있겠냐 Can you turn the volume on your phone up 할 수도 있겠죠 Can you turn the volume on your phone up 꾸며주는 말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니폰의 볼륨 어떤 볼륨 니폰의 볼륨 Can you turn the volume on your phone up Can you turn it up I like this song 난 이 노래 좋아해 I can't turn it up anymore 더 이상 볼륨을 높일 수가 없어 It's the highest volume 이게 최대 볼륨이야 Let me just put 내가 그냥 좀 넣게 해줘 Your phone을 어디다가 It's a glass 됐습니까 물 들어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물이 없는 빈 잔에다가 니폰을 좀 넣게 해줘 그랬더니 여기에 보이가 뭔 말 할 만도 한데 그건 빠져있고 됐습니까 바로 바로 얘기합니다 보이가 뭔 말 할까봐 바로 붙여서 얘기하네요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내가 그냥 넣게 해줘라 뭘 넣게 해줄까 너의 폰을 얻다가 잔 속에다가 I've heard 내가 들어본 적 있어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유리잔이 스피커 같이 작동한 나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한번 해보자 지금 됐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잘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얘들이 뭘 할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형광펜 상대방한테 이거 뭐 비에이블 투로 바꿔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턴업이라는 수거 정도는 알 테니까 I like this song 뭐 여기다가 어떤 뭔가를 넣어도 되겠죠 I like this song 앞에다가 뭐라고 물어볼까 봐 붙여서 얘기한 거죠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그 다음에 turn it up OK 문법 제목은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I can't turn it up anymore OK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냐면 Not anymore가 보이죠 더 이상 볼륨을 높일 수 없다 Not anymore가 보이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할 때 Not blah blah anymore OK 그 다음에 It's the highest volume This volume 대신 왔죠 This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이 볼륨이 최고 볼륨이야 최상급 표현 주의 안 줘도 되겠죠 더가 왜 있어야 되는지 Highest 알 거고요 This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Let me just put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슬쩍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내가 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넣게 해 주십시오 너의 폼을 잔에다가 Glass의 뜻에 따라서 어를 쓸 수도 있고 쓰지 못할 때도 있죠 지금은 Glass의 뜻이 그 뜻이니까 여기 어를 쓸 수 있고 이게 다른 뜻으로 쓰이면 여기 못 넣죠 됐습니까 어가 있는 이유 어가 있으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고 어가 없으면 뭐 또 이상한 다른 뜻이 이상해지죠 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 어가 있음으로써 Glass의 뜻의 변화 없음으로써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I've heard A glass looks like a 이거는 뭐 Like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1도 아니니까 반대말 정도만 알아볼까요 뭐뭐처럼은 이거죠 스피커처럼 Like a speaker 그럼 스피커와는 다르게 라는 표현이 만약에 이 자리에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Like에 반대말을 넣어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Like에 반대말이 뭔가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말 남았는데 What's an interesting idea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문이죠 이게 무슨 문이니까 여기에 생략이 된 거고요 Let's try it now 할 때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할 때 뭐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 Let's try it now Let's try 같은 경우에 뭐 중1 때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이러면서 배웠죠 그러니까 Shall we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Shall we dance Let's dance 됐습니까 자 여기에 Can은 능력이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도 되냐고 묻는 거야 요청이죠 몇 종 세트 나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이 요청으로써 뭐 뭐 해달라고 할 때는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번 문법이 그거라 했으니까 요거 물음표 안하 여기에 뭐 물음표 안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I ask you to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이렇게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1,2,3,4,5 중에 5-3의 A죠 그리고 Ask의 뜻은 뭐하다 라고 했습니까 요청하다라 그랬죠 나는 요청한다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너에게 볼륨 올려달라는 거야 I ask you to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그래서 이게 요청하다니까 이게 요청하기가 되는 거죠 요청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4정 세트는 그러니까 I ask you to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됐습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친구 사이인 거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은 안 할 거야 되게 딱딱한 느낌이니까 난 요청한다 너에게 볼륨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겠죠 낯선 사람한테 요청할 때는 이런 표현은 얼마나 있으겠죠 됐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 난 자네에게 요청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친하니까 특히 또 can you 하면서 요청하고 있죠 be able to do 바꿔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turn up의 반대말 잘 아시다시피 turn down 만약에 얘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남자애가 음악 틀어와서 시끄러워서 공부 못 하겠으면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on your phone I am studying now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겠죠 그렇습니까 자 I like this song 앞에 접속사 뭐 넣어줄만 합니까 여기에 because I like this son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너 폰에 볼륨도 높여줄 수 있겠니 왜 왜 why why do you ask me to turn up the volume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남자애가 why do you ask me 너한테 왜 요청하는데 to turn up the volume 했어요 because I like this song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다가 listen을 넣어도 의미적으로는 변화가 없죠 내가 이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listen이 listen으로는 못 들어가죠 형태 변화해야죠 몇 가지가 가능하다 두 가지 다 가능하죠 I like to listen to this music 또는 I like listening to this music like는 뭐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이 노래를 좋아한다던데 이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to listen이나 listening 둘 다 가능하다 like는 start, begin, continue hate처럼 성격이 좋은 녀석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도 캔이 있고 여기도 캔이 있지만 전혀 다른 녀석이 이번에 I can't turn it up anymore는 캔트 말고 딴 거로 바꿔 쓰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해도 되냐고 허락받는 거야 뭐야 I can't turn it up 더 이상 못 높여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능력입니까 그쵸 이번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이거는 able not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not able to의 뜻이다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똑같은 캔이고 똑같은 캔이지만 얘는 허락 아니 허락이란다 요청의 캔이고 얘는 낫이 들어갔으니까 무능력의 캔트죠 할 수가 없어 불가능이야 It is impossible to turn it up anymore 더 이상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t is impossible to turn it up anymore 됐습니까 I can't turn it up anymore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자 그 다음엔 not anymore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단 not anymore에서 anymo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any longer죠 I can't turn it up any longer 더 이상은 붙일 수가 없다 any 하고 longer를 붙였으면 됩니다 I can't turn it up any longer anymore 그리고 이 표현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짚는 것은 여기에 not any가 있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 longer로 바꿨으면 노른거의 위치는 누구의 위치하고 동일할 것 같아요 노른거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다 I can't no longer turn it up I can't no longer turn it up I can't no longer turn it up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더 볼륨 대신 왔죠 I can't turn the volume up anymore 더 이상은 볼륨을 높일 수가 없어 because it's the highest volume 제일 높은 최고 음량이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ok let me just put may I just put can I just put 아시죠 됐습니까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표현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물음표 내가 그냥 네 폰을 자 여기에 어가 있으니까 glass의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어가 있기 때문에 glass의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유리 잔이란 뜻이 되는 거죠 어가 없으면 glass는 무슨 뜻이야 유리란 뜻이죠 됐습니까 유리에다 넣는 겁니까 잔에다 넣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 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잔에다가 뭐 put a in b 이런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a를 b 속에 집어넣어 put a in b 됐습니까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내가 유리잔에다가 너의 폰을 좀 넣게 해줘 자 그리고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나는 that 이하의 사실 that 생략 됐고 that 뒤에는 누가 다 있는 완벽하죠 됐습니까 완벽 완벽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어떤 문장이 완벽하다라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여기에다가 추가로 잇을 넣을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글래스 웍스 라이크 스피커에 더 잇을 잇 어 글래스 웍스도 안 되고 어 글래스 웍스 잇 라이크도 안 되고 어 글래스 웍스 라이크 잇 어 스피커도 안 되고 잇을 넣을 자리가 하난도 없어 그 말은 못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한 군데도 안 남아 있단 말이야 그게 완벽하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때의 that을 보고 건만드는 that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명사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 더 이상 명사를 집어넣을래야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똑같은 대세대한 얘기하는데 예를 보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얘는 도로 바꾸는 게 맞겠네 얘를 보고 완벽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 완벽하다고 얘기를 못합니까 라는 말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 여기에다가 뭐하라 집어넣을 자리가 있다 두 문장으로 분리한다면 어떻게 된다 I have the book 더하기 Tom lost it last night 그래서 얘를 보고는 겁만 드는데 학교 선생님 용어로 접속사 that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관계사 that이라고 그러죠 관계사절의 특징이죠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말 그 말은 손행사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 차이점이죠 뭐처럼 그 다음에 워크의 뜻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워크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일단 워크는 명사로서 일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작품이란 뜻도 있는데요 작품이란 뜻일 때는 시야 시 일이란 뜻일 때는 유씨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일이란 뜻일 때는 much work야 many works야 much work라고요 셀 수 없다고요 일이란 뜻일 때는 됐습니까 I have much work to do 난 할 일 많아 하지만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동서로서 잘 알다시피 일하다 라는 뜻이 있죠 I walk here 나 여기서 이래 그런데 얘가 동서로서 무슨 뜻이 있냐 얘처럼 보이는데 뭐 하다라는 뜻이냐 역할을 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역할을 하다 효과가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뜻하고 좀 달라요 보통 이 뜻일 때는 사람이 주어겠다 사물이 주어겠다 역할을 하다 역할을 하다 효과가 있다 라는 뜻일 때는 주어가 사물이겠다 사람이겠다 주로 사물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a glass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니 나는 들은 적이 있어 자니 역할한다 목같이 스피커 같이 됐습니까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들어 본 적이 있어 자 스피커처럼 라이크 스피커죠 스피커하고 다르게는 뭐겠다 라이크가 뭐뭐처럼 일때 반대말은 뭐였다 그렇죠 unlike죠 좋아하다 일때 반대말은 dislike고요 라이크가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뜻일 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이제 사춘기니까 한참 중이니까 그렇죠 like my father 하고 싶은게 아니고 unlike my father 하고 싶고 unlike my mother 하고 싶을 나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like my mother like my father 하고 싶은게 아니고 나이는 아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죠 됐습니까 무슨 문 감탄문에서 주어동사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에요 주어동사죠 근데 감탄문은 주어동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원래 문장 평소문으로 바꾸면 it is a very interesting idea 였죠 그거 참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it is a very interesting idea 에서 it is a very interesting idea 에서 깜짝 놀라는 말 감탄문 만드는 방법은 어떤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앞으로 가죠 근데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how로 시작할 수도 있고 what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how고 깜짝 놀라서 앞으로 위치를 이동한 말 속에 명사가 없으면 how 명사가 지금처럼 있으면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니들한테 사기치고 싶어갖고 얘를 없앴어 얘를 없애도 똑같은 표현 되잖아 똑같은 말 하는 거 되잖아 그쵸 얘가 없어지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 how interesting 해도 되겠죠 정말 재미있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how interesting 자 얘가 없어졌을 때 계속 what 이거 문장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얘가 how interesting 이라는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정말 재미있구나 how interesting 됐습니까 what an interesting idea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what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얘도 같이 있는군요 what an interesting it is 저는 how interesting it is 정말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군 자 let's try 얘는 뭐가 쉬웠어요 자 그러면 의미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 일단 try의 뜻부터 먼저 정리하면 이거 땀을 뻘뻘 흘리자고 제안하는 거야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야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들이 시험 삼아 할 행동은 우리말로 얘기해 보세요 얘들이 시험 삼아 해볼 행동은 유리자 안에 너의 폰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쵸 나의 폰이겠네 내 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하면 put my phone in a glass겠죠 근데 여기에 적합하게 형태를 바꾸면 얘는 뭐 되셨다 putting my phone in a glass let's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now 지금 시험 삼아 내 폰을 한번 자란에 넣어보자 let's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now 선생님이 이걸 왜 하느냐 try가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일 땐 뒤에 동사가 목적으로 무엇을 해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뭐뭐 하다를 넣고 싶으면 ing 형태 집어넣는 것 한번 해보자 let's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now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얘들이 할 행동은 뭘 하나 찾아와서 어디 가서 뭘 챙겨오겠습니까 부엌에 가서 잔을 하나 챙겨오겠죠 그래서 여자아이의 폰을 집어넣겠죠 아니죠 남자아이의 폰을 집어넣겠죠 사기주의 나는 항상 사기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폰에서 막 음악이 들리고 있는 거죠 누구 폰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남자의 폰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그걸 듣고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그렇죠 뭐라고 영어로 말하면서 그래서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 I like this song 이 노래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죠 그렇죠 불가능이야 그래서 뭐라고 불가능 표현하고 있어 I can't turn it up anymore Because It's the highest volume 됐습니까 10단계까지 또는 12단계 하여튼 맥스까지 맥시멈 볼륨이다 됐습니까 리미트 걸려있다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맥시멈 볼륨이다 미니멈 볼륨이 아니고 맥시멈 볼륨이다 됐습니까 맥스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짓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라고 내가 뭐 해도 되겠니 내가 그냥 좀 넣게 해줘 뭘 넣게 해줘 네 폰을 내 폰하면 안 되겠죠 네 폰 음악이 나오고 있는 너의 폰을 어디다가 잔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을 끝내면 이거 왜 이래 내 폰 고장내려고 그러나 됐습니까 뭐 잔하면 물들어있는 잔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물집어놓으려고 그러나 이럴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붙여주는게 좋겠죠 내가 이런 사실에 알고있음 표현 나옵니다 나 이런거 들어본 적 있어 I've heard 뭐라고 알고있음 표현하고 있습니까 I've heard 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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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처럼 역할한다가 아니고 스피커처럼 역할을 해야지 볼륨을 앰플루파이 할 수 있겠죠 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겠죠 앰플루파이 하고 싶다 앰플루파이 하고 싶다 스피커처럼 역할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거 뭐 어떤 현상을 이용한 겁니까 공명현상이죠 공명현상 같이 울리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둘이 잔 챙겨와서 남자아이의 여자아이의 남자아이의 폰을 잔속에 넣고 좀 더 높아진 소리로 같이 음악을 즐길 가능성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여자아이의 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누구더라 거리더라 보이더라 거리두어 뭐 해달라고 요청하자 뭐 해달라요 네 폰의 볼륨을 좀 높여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내가 노래를 좋아해 됐습니까 그래서 넌 높여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불가능 표현이 나오죠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높일 수가 없다 무엇을 그것으로 바꿨어 그것을 그래서 위치주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란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 한마디 더 합니다 왜 더 이상 높일 수 없는지 나오죠 왜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대요 그것은 그렇죠 가장 높은 볼륨이다 나오죠 그래서 I can't it 했어요 I can't turn it up anymore I can't turn it up anymore 뭘 넣게 해달래 뭘 넣게 해달래 누구 폰을 그렇죠 너의 폰을 어디다가 유리잔 속에다가 한 다음에 이거야 주요표요 내가 들어본 적 있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올 차례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누가 뭐 한다라는 거 유리잔이 뭐 한다 역할을 한다 뭣같은 스피커같은 나 올 차례죠 그래서 그냥 내가 put 하게 해줘 just put your phone where in a glass 내가 들어본 적 있어 이제 탭 생략하고 그렇죠 I've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좋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어떤 반응 느낌표 반응이죠 그렇죠 느낌표 있는데 명사가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뭐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시험삼아 해보자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what it when now let's try it now 예 원래대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try putting your my phone in a glass now 시험삼아 내 폰 한번 넣어보자 진짜로 works like a speaker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계속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오면 되겠다 이제 본분 파트도 하셔야죠 플래스 카드를 그리고 플래스 카드 단어 연경이랑 단어 연경 크리스 단어 카드에 얼마나 많이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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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k этого 15 16